이런데 오면은 물파슬도 안 가봤습니다. 다른 가방에다 갖고 왔기 때문에 모기가 밑에는 긴 바지를 입고 왔어요. 팔뚝에 모기가 너무 물어서 다른사람은 모기를 안 무는가 내 맘 무는가 모기가 엄청 싫었던게 됩니다. 사월을 매일마다 하는데도 모기가 와요. 내 피가 달고 맛있는가 아레르기가 있어서 대충만하게 부풀어올라요. 모기가 모기한테 물리면은 뒤에꺼지 마서 앵앵그군요. 모기 깊이들을 몸에 뿌리고 왔는데도 꽃모로 구경왔습니다. 아직도 많이 안팠어요. 아, 뻐꾸기도 우네요. 비둘기인가요. 저게. 꾹꾹꾹하는게. 상상하던데 오류를 지구로 못갔습니다. 꽃물하고 상상하고 꽃이 비슷한데 달라요. 이거 키위입니다. 키위를 이렇게 조성해 놨네요. 근데 키위가 없어요. 안 열렸어요. 그래. 밑에는 꽃물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저는 무슨 풀린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왕창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왕창 꽃이 피었습니다. 남편 five ached 그려